도라 앞에 봅니다 앞에 필승 볼태 격릴준비생활백서 남한재식훈련 절도와 교유를 통해 군인정신을 모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식훈련 우리 닮은 미녀 동무들은 남한식 군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총안 차려! 총안 차려! 뒤로 돌게 되면 구령은 하나, 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하나, 둘, 하나, 둘 서있을 때 기본자세, 차릿자세 양발에 뒤꿈치를 붙이고 양발에다가 45도 무릎에 힘을 줘서 붙이고 아랫배에 힘을 줘서 집어넣은 다음 어깨를 펴고 양손은 굳게 말아주어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위치시킵니다 다음 양손은 바지 지붕선 양옆에 밀착을 시키고 고개는 들어서 볼인정면 상방향 15도 이때 자세는 부동자세 움직일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이상민 교육생 다음 이상민 교육생 다음 이생민 교육이 이상민 교육. 응? endo 여기 가면 안 돼 스웩 벤지! 벤지 교육생은 왜 한글로 쐈어요 여기! 한글 이름 쓰고 영어 이름도 쐈어요 양손! 귀 잡아! 벤지! 귀 잡아! 예? 귀 잡아! 이상민 교육생 시범! 이상민 교육생 시범! 이상민 교육생 시범! 같이 아프소! 앉으면서 정신 상태! 일어서면서 불량 하나! 정신 상태! 정신 상태! 일어서면서 불량! 불량! 앉으면서 지시 사항을! 지시 사항을! 일어서면서 지키자! 지키자! 아니면 정신 상태를! 정신 상태를! 벤지! 악! 행동을 취하면서 교관의 설명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악! 이해됐습니까? 악! 두 분 다 일어서! 이상민 교육생 위치로! 벤지 차려! 열정 샷! 열정 샷! 열정 샷! 열정 샷! 열정 샷! 총알 차려! 총알 차려! 총알 차려! 이상민 교육생 기준! 기준!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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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이 됐을 때 이러한 정신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야? 어깨동무 실시하게 되면 어깨동무 실시 복창하시고 양 옆에 있는 교육생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복창하세요 어깨동무 실시! 어깨동무 실시! 다리 모으세요 양다리 붙이세요 앉으면서 집중을 일어서면서 잘하자 집중! 통일! 잘하지 잠시만요 집중! 통일! 잘하지 잠시만요 집중! 통일! 잘하지 잠시만요 통일이 앉는 자세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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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잘하지 잠시만요 통일이 앉는 자세를 아주 통일아 통일아 앉을 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 아니야? 어? 빨리 일어서! 눕는 방법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지침하면 뒤로 지침 따라하시고 뒤로 신속하게 뒀습니다 뒤로 지침하면 뒤로 지침 따라하시고 뒤로 신속하게 뒀습니다 복창 뒤로 지침 뒤로 지침 뒤로 지침 복창 일어서! 목소리 상태 분량 뒤로 지침 뒤로 지침 뒤로 지침 일어서 목소리 마음에 들 때까지 무한반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지침 뒤로 지침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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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마음에 들 때까지 뒤로 지침 뒤로 지침 일어서 일어서 열중 샷 열중 샷 열중 샷 손 차려 더 빨리 열중 샷 더 빠르게 열중 샷 총 차려 struggling 피 akhk Hebrews 장난하는데 업계 동공 씨 어깨 동공 씨 muita 들고 5창 어깨동부 실시 앉으면서 정신을 잃었으면 차리자 정신을, 정신을, 지랴자 정신을, 지랴万 정신을.. 정신을, 지랴 commer 정신을, 지랴자 절차 차리자 절차 정신을, 지랴자 차리자! 차리자! 정신을 잃었으면 차리자! 차리자! 정신을 잃었으면 차리자! 정신을 잃었으면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잃었으면 차리자가 아니잖아! 이상민 교육생! 죄송합니다. 이상민 교육생! 죄송합니다. 다리 붙이시고! 네. 어깨동무! 어깨동무 씨! 정신을 잃었으면 차리자! 정신을 잃었으면 차리자! 하지 말라! 안해? 정신을... 이상민 교육생! 이상민 교육생만 나가서 시범 보여주십시오. 이상민 교육생만 나가서 시범 보여주십시오. 잃었으면 차려야지. 잃었으면 차려야지. 네. 정신을 차리자! 다리 붙이시고 다시 하세요. 다리 붙이시고 다시 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앉을 때 일었을 때 무릎 붙입니다. 앉을 때 일었을 때 무릎 붙입니다. 다시 하세요. 무릎 안 붙입니다. 다시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위치로. 일어서면 앉으면 깨. 응. 앉으면서 정신을 일어서면서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심은하 교육생 더 옆으로 가세요. 심은하 교육생 더 옆으로 가세요. 저 심은하인데요, 심은하가. 심은하 교육생 더 옆으로 이동하세요. 대답하세요. 네! 네! 악! 귀잡아. 앉으면서 대답은 일어서면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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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희 교육생! 예! 한성희 교육생! 예! 한성희 교육생! 예! 교육상태 불량으로 뒤로 열외합니다. 뒤로 열외! 뒤로 열외! 대잘맞에 뛰어가세요. 교육생이 왜 왔습니까? 열외했습니다. 열외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뭐를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원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똑바로 서라 했는데 이렇게 똑바로 못 써갖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한성희 교육생! 예! 한성희 교육생! 예!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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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нет, 죄송합니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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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열애 하고 싶습니까? 뒤로 열애 뒤로 열애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따라하세요 뒤로 열애 뒤로 열애 또 왔어 오빠 저기랑 안 맞는 거 같아 뭐가 안 맞아 뭘 해도 못 나오고 여기가 안 맞는 거 같아 반 정도만 뒤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조금 뺐고 뒤로 돌아 하는 자세를 정확히 배우라는 얘기 모금을 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돌아 오빠 오빠 이게 이게 비로소예요 지금 해야 될 거를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거를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를 보고 있으니까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못 알아듣고 지금 저의 워커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앞으로 어떻게 취침해요 통화 차려 교육 안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구령이 있습니다 본교관이 선창 여러분들이 이어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식사 시작 식사 시작 나는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가장 하고 멋진 멋진 남남 북녀가 된다 된다 액 액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해보겠습니다 본교관이 식사 시작하면 식사 시작 따라하시고 이어지는 구령을 또박또박 외치시면 됩니다 외우지 못할 경우에는 숙자하지 못하는 걸로 간주하고 식탁에서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차려 척사 구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작 식사 시작 식사 시작 식사 시작 식사 시작 식사 시작 나는 성일을 준비하는 나는 성일을 준비하는 나는 성일을 준비하는 성일을 준비하는 가장 무서운 멋진 남과 북녀가 단이었습니다 멋진 남과 북녀가 되겠다 적게 감사해요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먹겠습니다 라는 적극 이 르빼 예 그리고 Ricardo 자리에 정자 자세 책상 다리로 앉으러 갈 겁니다 편히 앉아 편히 앉아 식사하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옆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겠고 엉덩이를 탄대든가 엉덩이를 탄대든가 엉덩이를 타대든가 엉덩이를 타대든가 엉덩이 아카리아 멀리 том려고 썸iders 앞에서